열매를 딴 막내딸 가난한 오막살이 집에 어머니와 딸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얼굴이 예쁜 첫째 딸, 목소리가 예쁜 둘째 딸만 예뻐했어요. 막내딸에겐 늘 굳은 일을 시키거나 구박을 늘어놓을 뿐이었지요. 막내는 온종일 바깥에서 일하느라 얼굴은 새까맣고 옷은 흑투성이었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했답니다. 날마다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은 물론 냇가로 오리떼를 몰고 가서 물을 먹이는 일도 막내딸의 일이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냇물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하늘서 없이 막내는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았지요. 다행히 그곳에는 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서 우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모자일까? 막내는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노란 방울이 달린 빨간색 모자였어요. 아주 예쁜 걸 내가 써야지. 하지만 바로 그때 웬 난쟁이가 나타나서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주세요. 그 모자는 제 것이랍니다. 이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믿지? 막내가 묻자 난쟁이가 대답했어요. 저 보세요. 제 머리에 딱 맞을 테니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게 없으면 저는 동굴 속 우리 마을로 돌아갈 수 없답니다. 그런데 왜 나뭇가지에 걸어두었던 거지? 난쟁이는 물고기를 잡다가 모자를 물에 빠뜨리는 바람에 말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막내는 그 말을 믿고 순순히 모자를 건네주었어요. 과연 난쟁이 말대로 모자는 난쟁이 머리에 꼭 맞았답니다. 고마워요 착한 아자씨. 모자를 돌려주신 대가로 선물을 드릴게요. 난쟁이는 호주머니에서 씨앗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망고 나무 씨앗이랍니다. 이걸 심어서 자란 나무에선 망고가 하루에 딱 하나씩만 열리는데 그건 오직 아가씨만 딸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막내는 오두막 앞에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일어나보니 망고 나무가 크게 자라나 있는 겁니다. 거기엔 정말로 망고 열매가 딱 하나 열려 있었는데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오, 아주 맛있겠는걸. 어머니가 따먹으려고 하자 망고가 달린 나무까지는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팔을 길게 뻗었더니 또 그만큼 올라갔고요. 언니들이 따보려고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따려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안되겠어. 저 망고 나무는 내 것이니 내가 따봐라. 어머니가 말했어요. 과연 막내가 팔을 뻗었더니 나뭇가지가 내려와서 쉽게 딸 수 있었지요. 더구나 망고 열매는 입안에서 살살 녹을 만큼 맛있었고 이탠날 나뭇가지에는 또 하나의 망고가 열렸답니다. 막내 덕분에 식구들은 매일매일 기가 막힌 황금망고를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왕자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 망고 나무에 열린 망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먹음직스럽구나. 저걸 꼭 맛보고 싶다. 신화가 나서서 따보려고 했지만 가지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딸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님이 직접 나서 보았지만 역시 소용없었지요. 하필 그때 오두막집 막내딸은 오리를 몰고 냇가에 가 있었답니다. 누구든지 이 망고를 따서 가져오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왕자는 이마를 남기고 궁궐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첫째 딸을 위해서 꾀를 부렸습니다. 막내에게 황금망고를 따게 해서는 그걸 예쁜 보자기에 싼 다음 첫째 딸에게 줘서 궁궐로 보냈지요. 하지만 웬걸요? 왕자님이 보자기를 펼쳐보았더니 거기엔 망고 대신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들어 있었답니다. 톡톡히 망신을 당한 첫째 딸은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별리도 다 있네. 어머니는 막내가 딴 망고를 둘째 딸에게도 줘서 궁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망고가 찌글찌글한 진흙덩어리로 변해 있었어요. 황금망고를 먹고 싶어 안달이 난 왕자님은 노발대발 화를 냈지요. 하는 수 없군. 그냥 네가 가져가 봐라. 어머니는 막내딸을 보냈어요. 왕자님이 보자기를 펼치자 이번에는 반짝반짝 탐스럽게 빛나는 진짜 황금망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망고를 한 입 베어본 왕자님은 기가 막힌 그 맛에 꼴깍 기절을 할 뻔했지요. 오, 정말 놀라운 맛이로구나. 왕자님은 막내에게 망고만한 황금 덩어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덕분에 가난한 오막살이의 어머니와 세 딸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 후로도 왕자님은 종종 황금망고를 먹고 싶어 했고 그때마다 막내딸이 직접 열매를 따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만나는 사이 왕자님은 막내딸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어느새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리하여 왕자님은 막내딸을 아내로 맞아 궁궐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요. 그럼 망고를 먹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왕자님이 먹고 난 망고 씨앗을 궁궐 마당에 심었더니 그 자리에서 또다시 요슬 망고나무가 쑥쑥 자라났답니다. 물론 그 열매도 이 세상에서 오직 막내딸만이 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숲속 난쟁이 먼 옛날 어느 깊은 숲속 동굴에 난쟁이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 잠에서 깬 난쟁이들은 다 함께 신발을 벗고 바깥으로 나와 풀립에 맺힌 이슬로 세수를 하고 맑은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라고는 이리저리 신나게 뛰어놀거나 여러 가지 재주로 물건을 만들기도 하면서 언제나 즐겁게 지냈답니다. 산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지만 난쟁이들은 여간에서는 사람과 마주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키가 작달막해서 눈에 잘 띄지 않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이 무슨 해코질을 할지 몰라 늘 피해 다녔거든요. 하지만 사람들도 난쟁이를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난쟁이는 악마의 자손이라는 둥 마법을 써서 사람을 잡아간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이 전에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난쟁이와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몸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난쟁이는 마을로 가는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는 고맙다는 뜻으로 손수건 하나를 선물했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산 아래 마을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난쟁이들은 아는 것도 많고 친절하다. 또 난쟁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도움을 주면 갚으려고 해 그 후로 사람들과 난쟁이들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서로 돕고 사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난쟁이들은 아침마다 마을로 내려와서는 집집마다 빨래며 청소며 요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난쟁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왠지는 몰라도 난쟁이들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더 아기 돌보기를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난쟁이들은 재주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나무로 뚝딱뚝딱 가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버섯이나 약초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었습니다. 또 종종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서 즐거움을 주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고마워서 돈이나 빵을 내놓고 냈습니다. 하지만 난쟁이들은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걸로 만족했답니다. 어떤 때는 도리어 커다란 금덩어리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난쟁이들은 아주 친해져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은 하나 둘 난쟁이에 대해 궁금한 것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어째서 신발을 벗지 않을까 여자 난쟁이들은 어쩜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을까 난쟁이들은 왜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 걸까 난쟁이들이 아기를 못 낳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보면 난쟁이들은 한결같이 꿀먹은 벙어리가 될 뿐이었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느 성질급한 아주머니가 단단히 마음먹고서 여자 난쟁이 한 명을 앉혀놓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제발 속시원히 대답 좀 해봐요. 사람들은 늙는데 난쟁이들은 왜 늙지 않는 거죠? 여자 난쟁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 아주머니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쁜 옷은 도대체 어디서 난거지요? 난쟁이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는 또 뭐지요? 아우 답답해 대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난쟁이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저 정 그렇다면 대답 해드리지요.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주머니의 약속을 받아낸 난쟁이는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하늘나라 천사들 이었답니다.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신들의 말을 곳곳에 퍼뜨리는 일을 했죠. 그런데 신들이 날이 갈수록 우리를 너무나 심하게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벌로 이렇게 난쟁이가 되어 땅으로 쫓겨난 것이랍니다. 천사들은 원래 아기를 낳지 않으니 저희도 그런 것이고 이 예쁜 옷은 신께서 선물하신 거예요. 그제야 궁금증이 풀린 아주머니는 난쟁이를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었답니다. 발이 아프다면서도 난쟁이들은 절대로 신발을 벗지 않는 말씀이야. 어떡하면 저 발을 좀 볼 수 있을까? 아주머니는 자기가 들은 난쟁이의 비밀을 이웃들에게 몽땅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꾀를 냈어요. 아주머니들은 이튿날 새벽에 살금살금 난쟁이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동굴 앞 바위 위에 밀가루를 살짝 뿌려두었지요. 곧 날이 환하게 밝자 난쟁이들은 맨발로 나와 이슬로 세수하고는 샘물가로 팔짝 팔짝 뛰어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난쟁이들이 밟고 지나간 바위를 보고 눈이 동그레졌어요. 거기엔 난쟁이들의 발자국이 고세란이 찍혀 있었는데 글쎄 남자들은 새 발자국을 여자들은 염소 발자국을 남겨놓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참다못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를 들은 난쟁이들은 깜짝 놀라 뒤돌아 보았습니다. 비밀이 들통난 난쟁이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동굴 속으로 몸을 감춘 난쟁이들은 두 번 다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답니다. 여우를 물리친 막내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딸 하나 낳는 것이 소원 이었어요. 부부는 날마다 당산나무 앞에 서서 지성을 드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저희에게 여우 같은 딸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여우 처럼 예쁘게 생긴 딸을 얻게 되었어요.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딸을 길렀지요. 그런데 딸이 자라면서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집 짐승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소 한 마리가 죽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돼지 한 마리가 죽어 있고 아버지가 보다 못해 큰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누구 짓인지 밤새 외양간을 지켜보거라. 큰아들은 초저녁부터 외양간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졸음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잠이 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 한 마리가 죽어 있었지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이번에는 둘째 아들 덜어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졸음을 참지 못해 잠들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일어나 보니 돼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불러 신신 당부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알아내야 한다. 안 그러면 쫓겨날 줄 알아. 막내 아들은 찬물을 떠다 옆에 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밤이 되었어요. 막내 아들도 슬슬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때 어린 누이의 방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누이가 살금살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누이는 곧장 외양간으로 와 폴짝 폴짝 제주를 넘었어요. 그런데 누이가 꼬리 아홉 달린 여우로 변하는 겁니다. 막내 아들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요. 얼른 입을 틀어막고 누이가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우로 변한 누이는 소가 있는 쪽으로 가더니 소의 간을 빼먹었습니다. 이튿날 막내 아들은 자기가 본 대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펄펄 뛰며 야단을 쳤지요. 부모가 어린 누이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해? 이놈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막내 막내 아들은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빈털털이로 세상을 떠돌다 보니 금세 거지 꼴이 되었어요. 누더기를 걸친 채 여기저기 떠돌던 막내 아들은 언의 산길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침 거길 지나던 스님이 절로 데려와 보살펴주었지요. 정신을 차린 막내 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나무 하고 밥 하고 물 깊고 청소 하고 잠시도 쉬지 않았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스님이 막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내 제자로 삼을 터이니 부지런히 수련을 쌓도록 해라. 그날부터 막내 아들은 스님에게 글을 배우고 무술을 익혔습니다. 몇 년이 흐르자 막내 아들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무척 보고 싶었어요. 스님께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자 스님이 하양 빨강 파랑 물병 세 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차례대로 이 물병을 던지거라. 막내 아들은 스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막내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 쓰러진 집에 잡풀만 무성했거든요. 막내 아들이 서성 거리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누이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반겼습니다. 막내 오라버니 오냐 그런데 부모님과 형님들은 어디 계시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다 돌아가시고 나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오라버니 얼른 들어오세요. 시장할 테니 내가 밥을 지어올게요. 누이는 막내 아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누이는 오지 않고 쓱쓱 칼 가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방문을 살짝 열고 보니 누이의 치맛자락 아래로 야옥꼬리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얼른 방을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두 눈을 시뻘겋게 치켰뜬 누이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밥이 도망을 가는구나. 막내 아들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하지만 곧 야오툄이에게 자필락 말락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스님이 준 첫 번째 하얀 물병 을 던졌어요. 그러자 사방에서 가시나무가 솟아 나와 여우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여우누이는 금방 가시덤보를 해치고 나왔습니다. 어느새 쫓아온 여우누이한테 막내 아들은 또 자필락 말락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다급하게 두 번째 파란 물병 을 던졌어요. 이번에는 큰 물이 생겨 여우누이를 빠트렸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첨벙첨벙 헤엄쳐 나와 막내 아들을 쫓았어요. 막내 아들은 마지막으로 빨간 물병 물병 던졌습니다. 그러자 불길이 확 치솟아 여우누이를 휘감 왔지요. 여우는 불길에 휩싸인 채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막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유고를 찾아 무덤을 만들고 정성스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며 그 집에서 살았답니다. 두 배로 돌려받은 세모냥 옛날에 방학 중이라는 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를 지나고 있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무턱대고 암호집이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심술 맞게 생긴 주인이 나와 위아래를 훑으며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입니다. 급해서 그러니 뒷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쓰는 건 어렵지 않소만 돈을 내야 하오. 화장실 쓰는데 돈을 달라고요? 방학 중이 툴툴거리자 주인이 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싫으면 말고 너무나 급해 별 수 없었어요. 방학 중 방학 중 다시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뒷간 빌리는 값이 얼마요? 스무냥이요. 방학 중 방학 중은 주머니를 끌러 스무냥을 내주고는 불이 났게 뒷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볼일을 다 보고 생각하니 주인이 너무 괘씸한 겁니다. 뒷간 한 번 빌리는데 스무냥이나 받다니 고약하다 고약해. 방학 중은 문을 걸어 잠그고 뒷간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록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이윽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른 나오시오. 뒷간에서 뭘 하는 거요? 방학 중은 시체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아들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동동거리자 주인은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나오시오. 허참 아직 스무냥어치를 못 누웠으니 조금 더 기다리시오. 화가 난 주인이 문을 잡아당겼지만 문이 열릴 턱이 없었습니다. 방학 중이 저녁이 되도록 뒷간에서 나오지 않자 주인은 애가 탔습니다. 식구들이 뒤가 마렵다고 날리니 제발 좀 나오시구려. 내 아까 받은 돈은 돌려주겠소. 그러자 방학 중이 큰 기침을 하더니 말했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소.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니 마흔양을 주시오. 마흔양? 이런 날도 누굴 봤나? 주인은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급하다 하더니 아직 잠을만 한가보구려. 그럼 내일 아침에 봅시다. 방학 중은 일부러 코 고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아들이 주인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어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주인은 할 수 없이 말했습니다. 줬소 내가 줬소 마흔양 줄 테니 어서 나오시오. 그제야 방학 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뒷간에서 나왔답니다. 주인의 골탕 먹인 사람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허생이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심술굽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게다가 무지무지 고두새였지요.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재산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지만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이웃은 물론 집에 데리고 있는 머슴에게도 고약하게 굴었지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밭 갈아라 나무 해와라 물 길어와라 마당 쓸어라 두려워 먹기만 했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밭 갈야 청소하랴 나무하랴 어찌나 일을 많이 했는지 머슴은 오전 무렵에 벌써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점심때 점심때가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지요. 조금 있자 엉덩이를 실롯거리며 한여가 밥광주리를 이고 나타났습니다. 밥 먹을 생각을 하니 입에 침이 막 고였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일을 많이 했으니 고기 반찬이라도 있겠지? 내심 기대를 하고 밥광주리를 들여다보았더니 왠거려 멀건 보리죽 한 그릇이 다였습니다. 화가 난 머슴은 죽그릇을 패대기 치고는 씩씩거리며 허생을 찾아갔어요. 주인님 밥 좀 주세요. 고기 반찬은 못 줘도 밥은 줘야지요. 배고파서 일을 못하겠다고요. 뭐? 배가 고파? 허생은 기가 막히다는 듯 머슴을 노려봤어요. 일은 안 하고 밥 타령만 하는 식중이 같은 녀석 옅다. 이거나 먹어라. 허생은 밭에 가져가려던 똥 거름을 한 덩이 푹 퍼서 머슴에게 끼얹었습니다. 머슴은 피하지도 못하고 똥 거름을 홀딱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머슴은 이를 박박 갈았어요. 자나깨나 허생을 골탕 먹일 국리만 했지요. 어디 두고보자. 내 언제 꼭꼭이 원수를 갚아주마. 하루는 허생이 머슴만 달랑 데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산길을 가던 허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머슴을 불렀지요. 여기 어디 똥을 놀 만한 곳이 있느냐. 산속에 무슨 뒷간이 있겠습니까요. 참으세요. 조금 더 가자 허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급해 죽겠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테니 참으시라니까요. 허생이 참내라 입술을 꼭 깨무는 것을 봤지만 머슴은 일부러 더욱 늑장을 부렸어요. 어디 고생 좀 해봐라. 얼마 더 가자 허생이 다시 머슴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있었는지 목소리까지 달달 떨렸어요. 아직 멀었느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윽고 머슴이 허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래 이러다 바지에 싸겠구나. 어쩝니까 양반 제면에 엉덩이를 까고 길에서 놀 수도 없고 양반이고 뭐고 더는 못 참겠다. 저기 나무 뒤에라도 가서 놓아야겠다. 잠시만요. 말을 세우고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던 머슴이 말했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볼지도 모르니 저기 풀숲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십시오. 머슴은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 가리켰어요. 알았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말에서 뛰어내린 허생은 바지를 움켜쥐고 풀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허리띠를 풀기도 전에 변이 저르 흘러내렸습니다. 자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꾸만 흘러내려 바지가 다 젖었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째 허생이 당황해서 허둥 거렸습니다.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머슴이 모르는 척 물었어요. 일은 일은 보셨습니까?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거라. 가까이 오지 말고. 허생은 머슴에게 바지에 실수한 걸 들킬까봐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아까 보니 저쪽에 시냇물이 있던데 저 녀석이 보기 전에 씻어야겠다. 허생은 어기적 어기적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기어갔어요. 한발 한발 움직일 때마다 시큼한 똥 냄새가 올라와서 코를 감싸 쥐어야만 했지요. 나무 뒤에 숨어 그 꼴을 훔쳐보던 머슴은 고소해 죽을 지경 이었습니다. 머슴은 오래도록 킬킬거리면서 심술쟁이 주인을 실컷 비웃어 주었답니다. 똥 장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집에서 밥 짓고 빨래 하고 닭 기르고 개를 돌봤습니다. 둘이는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도끼로 쩍 베어 눕혔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동에 커다란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구멍 속에 숨어있던 벌 한 마리가 그 소리에 놀라 윙 하고 날아갔지요. 벌이 날아간 구멍 속을 보니까 꼬리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니 아주 달고 맛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난 꼴은 처음이야. 할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뛰어가서 커다란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멍 속에 있던 꼴을 항아리에 죄다 퍼담고는 구멍 둘레에 묻은 꿀까지 깨끗이 핥아먹었지요. 아침이 되자 붕붕 뿡뿡 방귀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방귀를 뀌자 할머니가 할아버지 꽁무늬를 자꾸만 따라오는 겁니다. 할멈 고약한 방귀를 뀌는데 왜 자꾸 따라오는 거요? 고약하긴요. 코 냄새가 달기만 한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하면서 할아버지도 자기 방귀 냄새를 맡아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방귀냄새가 달콤하지 뭐예요? 어제 먹은 꿀 때문인가 보다 했지요.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엉덩이를 실룩 거리며 자꾸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더니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단방귀 냄새를 우리만 맞지 말고 내답 합시다. 방귀를 내답 한다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할아버지는 동네방네 단방귀를 팔러 다녔어요. 단방귀 사시오. 달고 맛있는 단방귀 사시오.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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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혼자 사는 부잣집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방귀가 뭐유? 먹인요. 말 그대로 달콤한 방귀 입지요. 보통 방귀하고는 비교도 말아요. 값도 아주 비싸답니다. 정말 다루? 그럼요. 달지 않음 돈을 내지 마시구려. 줬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단방귀를 나한테 파시오. 할아버지는 부잣집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창문도 꾹꾹 닫고 문틈마다 종이로 꽁꽁 다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베베꼬며 말했어요. 아이고 슬슬 마렵구나. 힘껏 방귀를 모아 뀌었지요.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코를 벌름벌름 거리더니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아이고 달아라 잔말로 달구나 달아 부잣집 할머니는 돈을 한 자루 가득 주었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구두세 영감이 이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방귀를 만들 수 있소? 할아버지는 평소에 얄밉던 구두세 영감을 골탕 먹이고 싶었습니다. 비밀을 가르쳐주는 듯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했지요. 날 콩 서말하고 물 한 동의를 마시면 된다오. 구두세 영감은 나는 듯 집으로 달려가 앉은 자리에서 콩 서말과 물 한 동의를 먹어 치웠습니다. 그라고는 밖으로 달려나가 외쳤어요. 다음 방귀 사시오 다음 방귀요 그런데 뱃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똥이 마려운 겁니다. 영감은 꾹 참고 어기적 어기적 방귀를 팔러 다녔지요. 영감이 부잣집 할머니 집까지 오자 오매불만 단방귀 장수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나한테 단방귀를 파시오. 알았으니 얼른 얼굴을 대시오. 급해요 급해. 영감이 다리를 베베 꼬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아까운 방귀가 다 새어나가면 안 되자노. 할머니는 방문을 꼭꼭 닫고 창문도 꼭꼭 닫고 작은 문틈까지 솜으로 꼭꼭 틀어막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귀시오. 할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영감 엉덩이에 가까이 코를 댈자 영감은 엉덩이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왠걸요? 단방귀는 안 나오고 묽은 변이 쭉쭉 나오는 겁니다. 영감은 그 변 누던 것을 멈추고 단방귀를 띄어보려고 힘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방이 순식간에 변으로 뒤덮어버렸어요. 아이고 더러워 이놈의 영감탱이가 할머니는 화가 나서 방망이를 들고 구둣의 영감을 쫓아갔습니다. 영감은 너무 창피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치다가 자기 대변에 미끄러져서 그만 똥통에 빠진 파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보자기 옛날 한 젊은이가 부모도 처 자식도 없이 혼자 돌밭이나 읽으면서 산자락 외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바람이 슬슬 지나가고 비도 제대로 못 가리는 다 쓰러져 가는 운막 집이었지요. 심지어 마당에 변소도 없었어요. 아이고 누가 보겠어 뚝 떨어진 집인데 젊은이는 젊은이는 그냥 마당에 나와서 대소변을 누곤 했습니다. 겨울밤에는 그나마 마당에 나가는 것도 귀찮았어요. 너무 추워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뒷문 열고 선 채로 뒷산을 향해 소변을 누웠지요. 뒷산 산실형님이 젊은이가 하는 꼴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나서는 대뜸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예 호랑이야 내가 저 고얀 버릇을 고쳐주어라. 호랑이는 젊은이가 또 그러면 혼줄낼 양으로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밤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이 젊은이가 뒷문을 열고 서서는 뒷산을 향해 소변을 노는 겁니다. 아이 춥다 추워 나는 운막집이라도 있지만 뒷산 사는 호랑이는 집도 절도 없이 얼마나 추울까 잔말로 안됐다 안됐어 호랑이는 막 덤벼들려다가 발을 딱 멈췄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걱정해주는 젊은이를 어찌 혼내겠어요? 호랑이가 그냥 돌아가자 산신령이 꾸짖었습니다. 또 뒷산을 향해 소변을 누웠는데 왜 혼내질 않았느냐 호랑이는 여차여차 젊은이 마음이 갸륵하더라고 알렸지요. 그래 마음이 곱다니 굳이 혼낼 필요는 없겠구나. 며칠 뒤 밤 이었어요? 호랑이가 어셀렁거리며 젊은이 집 근처를 지나는데 젊은이가 또 소변을 누러 나왔다가 중얼거리는 겁니다. 아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지 호랑이는 얼마나 추울까 자기를 걱정해주는 젊은이가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호랑이는 산신령에게 가서 칭얼칭얼 졸랐어요. 그 젊은이가 버릇은 좀 나빠도 마음은 비단결입니다요. 무척 힘들게 사는데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요. 산신령은 호랑이에게 들복겨서 요셀 보자기를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호랑이 내 고집에 졌다. 옅다. 알아서 도와주거라. 호랑이는 요셀 보자기를 직접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총각이 자기를 보고 놀라 쓰러질까 봐 총각이 나무하러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요셀 보자기를 세몇이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다음날 총각은 보자기를 발견하고는 추운 바람에 귀를 가리려고 얼른 머리에 뒤집어섰습니다. 귀라도 가리니까 좀 살만해져서 산에 놀랐는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참새가 짹짹 지저귀는 소리를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예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아? 저 아랫마을 양반집 외동딸 있잖아. 마르 밑에 사는 천년묵은 지네의 저주 때문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그러게 긴 쇠젓가락으로 지네를 집어내서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어 죽이면 되는데 그러면 씻은 듯 나을 텐데 말이야. 젊은이는 그 길로 양반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따님을 살리겠노라 말하고는 참새들이 말한대로 쇠젓가락으로 지네를 집어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외동딸은 싹 낳아서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 덕에 젊은이는 외동딸에게 장갑까지 들게 되었지요. 번듯한 집도 얻고 제대로 된 변소도 생겨서 다시는 뒷산을 향해 소변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추울 때면 호랑이 걱정은 여전하답니다. 호랑이 처녀 꽃향기 꽃향기 가득한 4월 무렵 흑륜사에서는 흑, 벽돌, 모전탑을 돌며 탑돌이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쉬지 않고 밤늦도록 탑을 돌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지요. 그 자리에 김현이라는 헌칠한 총각도 있었습니다. 김현이 탑돌이를 하는 내내 한 아리따운 처녀가 뒤따라 탑돌이를 했어요. 둘은 첫눈에 서로 마음이 이끌려서 꽃 덤불 아래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사랑에 빠진 둘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 뜰 무렵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은 마다하는 처녀를 억지로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처녀는 마을을 빠져나와서도 한참을 더 걸어가서 서산 기색의 어느 초가집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김현도 따라 들어갔지요. 늙은 어머니가 흠친 놀라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예야 같이 온 총각은 누구냐 설마 사람이니 처녀는 탑돌이하며 부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대번에 낯빛이 어두워졌지요. 아휴 이미 서로 부부가 되었다니 어쩌겠니 하지만 곧 내 오빠들이 들이닥칠 텐데 해칠까 두렵구나. 처녀는 다급하게 김현을 뒤랑 깊숙이 숨겼습니다. 낭구님 제가 부르기 전에는 여기에 꼭꼭 숨어 계십시오.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요? 알고보니 그 처녀는 호랑이 처녀였지 뭐예요? 그런데 곧 커다란 호랑이 세 마리가 땅을 꿍꿍 울리며 나타나서 코를 킁킁 댔습니다.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난다. 마침 배고픈데 잘 되었네. 오빠들 코가 이상해진 게 아니요? 대체 사람 냄새가 어디 난다고 그러시오? 호랑이 오빠들은 거칠게 동생을 밀치고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 위에서 시퍼런 빛이 번쩍이며 우렁찬 소리가 들렸지요. 여봐라 너희 호랑이 무리들은 지금까지 죄 없는 생명들을 너무 많이 헤쳤도다. 내 너희 중 하나를 죽여 벌을 내리게 놀아. 오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자 호랑이 처녀가 앞으로 썩 나서며 말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빠들은 멀리 가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십시오. 호랑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는 어쩔 줄 몰라하며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그제야 호랑이 처녀는 기면을 나오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제가 난군님께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은 호랑이인 것을 알리기 싫어서 였답니다. 제가 비록 사람의 몸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사랑을 지키고 싶으니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듣고 따라주십시오. 나긋나긋한 호랑이 처녀를 보며 기면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제 몸을 던져 호랑이 무리의 죄를 갚고자 합니다. 내일 대낮에 저는 성 안에 나타나 닥치는 대로 마구 행패를 부릴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못할 것이니 난군님께서 성북쪽 숲으로 쫓아오시면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 난군님 손으로 저를 죽여주십시오. 난군님이 저를 죽여 벼슬을 얻으시면 저는 은혜를 갚게 되니 큰 행복입니다. 김현은 호랑이 처녀의 말에 펄펄 뛰며 고개를 내져 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비록 사람과 호랑이지만 우리는 이미 부부가 되지 않았소. 내 어찌 아내를 죽여 겨슬을 얻는다 말이오. 김현이 날뛰어도 호랑이 처녀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목숨이 짧습니다. 하늘의 명령이고 제가 소원하는 바이며 난군님의 경사이고 우리무리의 복이 되고 나라 사람이 기뻐할 텐데 다섯 가지 득이 되는 일을 어찌 피하게 싸웁니까. 호랑이 처녀는 큰절을 울리고는 울면서 기명과 헤어졌어요. 다음날 성하는 호랑이가 나타나 온통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왕은 호랑이를 잡는 이에게 큰 벼슬을 내리긋노라고 했지요. 기명은 마지막으로 호랑이 처녀를 만나기 위해 헐레벌떡 성북쪽 수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처녀는 기면 앞에서 처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곱게 웃으며 말했어요. 난군님 우리의 사랑을 부디 잊지 마시옵소서 오늘 제게 몰린 사람들은 흑윤사 된장을 바르고 철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처녀는 눈 감짝할 새 기면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셋으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기면은 호랑이의 주검을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날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들은 호랑이 처녀 말대로 된장을 바르고 나발 소리를 듣고는 싹 나았지요. 기면은 호랑이 잡은 공으로 큰 벼슬을 얻었어요. 훗날 기면은 서쪽 강가에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 죽는 날까지 호랑이 처녀의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열매를 딴 막내딸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열매나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기한 나무가 있다면 어땠을까요? 이야기 속 막내딸은 그런 나무 앞에서도 개인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착한 마음뿐 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요. 그래서 막내딸은 왕자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착한 막내딸을 알아본 왕자도 착한 막내딸과 혼이 나는 복을 받았고 말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ips 3 names Saint 什么 code 17 ısı